안녕하세요. 여러분 입대 전 마지막 화보를 찍으러 왔어요. 촬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셀프캠으로 찍으면서 걸어가는 중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들이 가득하네요. 공기도 너무 좋고 영상이 좀 많이 흔들려도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와 근데 진짜 한적하다. 화보 하나 정도는 남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다녀와서 이것저것 또 뭐 할까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또 재밌게 찍고 오도록 할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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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완벽합니다 오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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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이쪽 말고 항상 너무 고맙고 꾸준히 별일하는 승부가 되고 더 건강하게 돌아올게요! 포스트룩 8월호 숨을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도 앞으로 더 사랑하자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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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